자, 이 그림은 섹스를 좋아하는 곳이에요. 붉은 정멸적인 색깔을 통해서 그런 섹스에 대한 욕망을 표현을 받고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서늘하고 시원하게 대비되게 해서 그 서늘한 마음으로 이걸 더 돋보이게 욕망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으로 그 에고가, 에고의 그 수치 를 표현해봤어요. 성욕이랄까, 어떤 이성에 대한 감정을 귀요미, 귀요미를 쓰죠? 이성에게는. 그 귀요미를 한번 표현해봤어요. 섹스의 욕망을 수치주고 더럽다고 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그건 저급하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아가들이 위해서 그게 아름다운 마음의 일부이고 어떤 마음도 아름답고 귀엽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. 섹스를 좋아하는 꽃이에요. 이 지구는 아름다운 집사이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